아지랑이 추운 겨울 내리는 눈 해 해가 날 때면 기온이 올라가요 빛, 동식물 수분 공급해 눈, 피가 얼어서 눈이나 우박 되죠 바람, 태풍 불어올 때에 샌바람 불죠 쨍쨍한 해가 나면 그림자 진해지죠 하지만 저녁엔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 길어지죠 구름이 해를 가려 그림자 흐려지죠 땀은 달라지만 먹구름 보이면 소나기 올지 몰라 장맛된 비가 쏟아져 가뭄은 논바닥 달라져 비와 꽃뿔 나무 크지만 홍수와 가뭄은 싫어요 바람에 곡씩 말려도 폭풍엔 고기도 못 잡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이라고 부르죠 비오는 양을 재봐요 어떤 그릇이 좋나요 바람의 색이 재봐요 얼마나 무나 우우우우 우리 손으로 재봐요 지금 다 같이 해봐요 꼭!